없어요.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사람 이름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했었다. 무슨 권, 무슨 이론, 무슨 사상 이러한 것들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누가 봐도 단어뜻 설명하겠다 이거죠? 네모. 그리고 옆에다가 미리 쓸까? 개념. 그리고 언제 누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위에 줄에다가 유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표명은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다. 단어뜻 표명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내가 신문, TV, 라디오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내가 신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다고 돈 안 내고 그럴 수 있다 이거인 거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베런은 계속 사람 이름이니까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 이게 베런이 생각했던 당시의 언론 상황의 문제점. 독점은 혼자서 해먹는 거고 과점은 둘, 셋 소수가 해먹는 거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독과점으로 인해서 화살표, 의견 표출 통로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번 독과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 통로가 줄어들고 있다. 2번 대중적 주장이나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 베런 씨가 생각했던 당시 언론사회의 문제점 1, 2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공론장 무슨 뜻이에요? 공공으로 논의해야 하는 필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체크,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1번, 2번을 통합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베런이 생각한 당시 언론의 문제점 한 문장 쓰세요 하면 예 쓰면 됩니다. 다른 거 쓰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여기,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시절에 뭐 있었을까? 대자보, 플랜카드, 이렇게 걸고서 시위하는 것 그런 것들, 아니면 인쇄물 뽑아서 집집마다 자기가 직접 날린다던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비하면 그 전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매스미디어에 대한, 매스미디어에 비한 개인의 언론표출, 자유에 대한 한계 정도가 되겠지. 신문사랑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 처음부터. 매스미디어에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화살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매스미디어가 거대화, 독점화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실제 국민들, 개개인은 누리기 힘들어졌다.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매체 접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라. 주장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의 목적 세 번째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매체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핵심 단어는 이제 누구야? 반론권이야. 오해하면 안 돼.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의 한 종류야.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 반론권. 이것은 언론매체에 의해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 중 반론권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거야. 피해가 있어야 돼. 누구나 영숙이 사랑해. 이거는 안 돼. 그거 하고 싶으니까 저 신문사 좀 이용할게요. 그거는 안 돼. 피해가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해 반론, 정정,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거야. 니네 기사에 의해서 내가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 피해를 입었다. 내 얘기는 왜 안 해주고 상대방 얘기만 실어놨냐. 나는 사실은 이랬었던 거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나도 맞아서 팔 부러졌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해명할 수 있게 해 주어. 이거지. 반론권은 언론매체의 정정,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의 한 종류, 반론권. 반론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론매체의 정정,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니네 발표한 거 잘못, 기사 낸 거 잘못했으니까 정정해라. 너네가 추측한 거에 대해서 나 반론할 거니까 내 얘기 실어라. 이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실어라. 신문에 그 얘기인 겁니다.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의 언론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성을 해친다. 공정성에 위배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공정성에 위배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얘네들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 이야기 동시에 다 해줘야 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서 국민이 언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형성을 했다. 요 1, 2는 뭐예요? 국민이 언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 1, 2지. 1, 2 전부 다 요로 들어가는 얘기다. 네 번째,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딜칠 수가 있다.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 나 그거 쓰겠다. 편집권, 얘하고 서로 대립할 수가 있다. 누군가 자꾸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활용을 해서 신문사 압박하고 너네 그 기사 못 씻게 하고 그렇게 하면 신문기사, 신문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 얘기 꼭 실어야 되는데, 쟤 엄청 지랄하는데, 아 귀찮아지는데, 하지 말까? 나 기사 쓰지 말란 얘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게 하면. 이에 언론매체의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해. 어, 이 정도까지는 너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넘어서는 것들은 굳이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에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할 때 구제수단으로 언론의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너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선 지켰을 때에는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에 관련돼서 쫄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너네가 이 선을 넘었어? 그때는 우리는 저 사람 편 들어줄 수밖에 없어.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 쓰게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문제를 살살살살 풀러갈게요. 20번.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탈락. 이러한 권리,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의 발전 과정 그런 거 없어. 탈락. 언론매체 이용권의 권리의 등장 배경 있어. 소수의 언론사가 지배하는 것. 실현 양상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있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 없어.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 있어. 뭐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얘네 재량권 인정해 주다가 그걸 넘어섰을 땐 이용권 보호해 줄게. 이런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3, 5, 둘 중에 하나 되겠지. 다음. 21번 또 살펴보러 갈게요. 지울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거든. 1번. 언론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국민의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을 거예요. 이 색깔은 전부 다 21번이란 얘기지. 너네 재량권 넘어서면 언론매체 이용 보호권 줄 거야. 여기 있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대놓고 말이 나와 있죠. 21의 1번. 맞는 얘기. 나머지는 다 모르고 어차피 그냥 내용 설명하는 거니까요. 21의 5번 보러 갈게요.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문사 방송국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소수의 독과점. 소수가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라는 것들. 이 얘기 살펴보면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 소수의 독과점이야.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어. 대충 보면 말이 맞는 얘기지. 그런데 배런 이 아저씨는 직접적으로 시민에게도 매체를 소유할 권리를 달라. 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을 지우고 뭐라고? 소수의 독과점 때문에. 라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얘기예요. 소수가 독과점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언론을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둘이 같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틀린 얘기는 5번.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해당되는 얘기 찾으러 가야지.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죠?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한 겁니다. 거대화, 독점화, 언론의 자유가 소수를 매체하는.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1의 5번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되지. 22번은 아직 할 수가 없고요. 23번은 손대로 갈 수 있어요. 방송법 6조 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하는 경우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차별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지. 차별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쓰면 공정성을 확보할 겁니다.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평성하는 경우에도 이쪽 정당, 저쪽 정당,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당, 저 정당 이야기를 골고루 듣게 해줄 거예요. 왜? 이거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겁니다. 밑에 1번 보러 갈게요. 언론 매체가 대놓고 나와있네. 공정 여론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 다 들어줄게. 1번 오케이. 2번 기억은 언론 매체에 의해서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읽은 6조 9항에 비판받으면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2번 틀리지. 2번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고쳐놓으면 됩니다. 비판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밑에다가 반론권 하지만 위에 보고 있는 기역 6조 9항은 반론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니은 읽고 3번 보러 가야 되겠네요. 6조 2항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다? 차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얘네들 전부 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혹은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 나와 있는 3번 볼게요. 그렇죠. 대놓고 나와 있네요. 다양성을 보존합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3번 완전 맞는 얘기. 디귿 이제 마저 읽으러 갑시다. 언론중재법 17조 1항 어? 법이 좀 다르죠? 언론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내가 뉴스에 났어. 살인범으로 지금 의심받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라고 뉴스에 났어. 얼굴 가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나야. 이렇게.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에는 형사들이 머리 모자 쓰고 얼굴 가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재판받았더니 나 무죄야. 다른 살인범이 실제로 잡혔어. 이렇게. 그럴 때에는 그 사실을 안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의 이 사실에 관한 오케이.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게 해줘. 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지. 나 그렇게 가서 재판 가가지고 저기 뭐야. 무죄 판결 받고 나왔는데 오 우리 집에 갔더니 유리창 다 깨져 있고 우리 가족들 우리 딸내미 부인들 막 살인마의 자식 마누라 해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막고 다니고 돌 막고 다니고 집에 막 낯가칠해 놓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잖아. 그렇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오케이. 구제해 주겠다.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 라는 목적이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올게요. 메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억울하셨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맞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피해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은 뭐예요?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거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무시한 걸 수도 있어요. 나 이거 가나 끝까지 다 읽고도 지문내용 거의 기억하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다음 나 보러 갈게요.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1.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물어보고 대답하죠. 문답.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이것도 놓치기 쉬운 전제야. 언론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아야 돼. 영수가 사랑해. 이거는 안 된다고.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 야 너네 보도 내용 고쳐. 반론보도 청구권. 아니야. 사실 숨겨진 사연이 있는데 그 얘기 왜 안 써? 그 얘기 쓰면 사람들 나한테 욕 못해.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은 개인의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 개인의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죠? 정정보도 청구권이란 반론보도 청구권. 이거 뭔지 이거 뭔지 따로따로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좋은 글이지. 네모 칠까요?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도 전제조건이지 진실되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의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걸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피해를 입어야 돼. 근데 차이점은 그거 기사 내용 고쳐라. 아니다. 내 입장도 같이 보도해 달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 너무 슬프다.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돼. 요게 시험 포인트. 피해자가. 반면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24번 보시면 개학대했다 소문났었던 그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오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 다음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돼.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의 사촌 누나 이거 안 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자여야 된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의미한다.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 해달라. 내가 걔를 학대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학대 아니다. 정당한 치료의 한 과정이었다. 밥 안 준 거 일부러 학대하려고 굶긴 거 아니다. 얘 내시경 해야 되는데 밥 먹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사실적 주장,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이렇게 두 줄 긋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는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은근 시험법 문제, 단순 의견, 논평, 광고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3개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23년 2월 1일에 그 뉴스가 보도가 됐고 23년 3월 31일 이전에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해. 아니야. 여기가 또 중요하죠. 알게 된 날로부터야. 알게 된 날로부터.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즉, 23년 6월 30일 이때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어. 에이, 저는 그 사실을 6월 29일에 알았는데요. 이때부터 3개월 해줘야죠. 아니야. 사건 벌어진, 보도된 6개월 이내에 내가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는 누구한테 이렇게 서류 보낼 거야?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분을 방송하거나 쉽게 된다. 이렇게. 이거 와!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생각해. 이거 소송 가면 100% 지는데 이거 소송 금액이 한 420억 정도 돼. 이렇게. 보통 한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발표 잘못했어요. 기사 잘못 작성했습니다. 라고 7일 이내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송해 줘야 돼. 이렇게. 이때의 방송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동일한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K라는 방송국에 9시 뉴스의 첫 곡지로 2분 30초 동안 제가 살인범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받으려면 9시 뉴스 첫 곡지에 2분 30초 동안 방송해 줘야 돼. 그리고 어디가 있어? 통상적인 속도로. 신문이었다라고 하면 3면 신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3페이지에 이 부분에 이만큼 크기로 그 기사가 났으면 3페이지에 이만큼 그 기사 똑같은 분량으로 해 줘야 돼. 그래야 공정한 거지. 일단 볼게요. 어디가 있냐. 다음 네 번째 곡. 22번 답 찾으러 갈게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 요청한 사람에게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답. 우리가 이만한 칼로 너를 공격했다면 너한테도 그만한 칼을 쥐어주겠다. 이거지. 그게 공정한 겁니다. 정답 1번. 원보도를 한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원보도를 진실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대표자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 아니지. 원보도에 비해 신속한 정보 전달을 제공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합니다. 아,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기억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7일 이내에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기억이었으면 3번 맞는 말이야. 7일이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는 거니까.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인 거야? 그거는 아니지. 반론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불편한 주장 아니야.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좋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자, 똑같이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 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야? 책임 또 떠넘기고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는 거의 요 포인트. 일단 요 말을 잘 외워놓고 어떻게 고치는지 확인.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한다는 건 7일 이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3번 맞는 얘기. 그 정도로 볼 수는 있겠다. 문제를 꼬면은 많이 꼴 수는 없어. 일단 그 정도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저 읽으러 갈게요.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 큰일 났네. 6월 30일까지만 받아주는데 환장하겠네. 내가 그걸 6월 29일에 받았어.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 막 나도 서류 작성하고 변호사 만나보고 막 해야 되는 건데 날짜를 놓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돼? 아니야. 2차 다음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죠. 민법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거한 내용이니까 다른 색깔로 칠해볼까? 민법에 의거하여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언론중재법상 기간을 지나면.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짧아. 숏. 하지만 민법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길어. 이렇게. 6개월 넘어도 방법이 있어.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은 지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기간 몇 배로 늘었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지. 위로 와서 볼까요? 1월 1일 날 터진 사건. 여기 뉴스 보도한 것. 언론중재법상으로는 6월 23년 6월 30일까지지만 민법에 의해서는 10년이니까 어떻게 해? 23, 10년, 33. 32년 12월 31일까지는 민법상 가능한 거야. 이렇게 10년 이내인 거니까. 그 다음 날 되면 11년째 되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엄청 늘었지.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이게 또 차이점이니까 시험 포인트지.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기자, 편집자에게 공동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수신인이 누구야? 언론사 대표. 민법으로 너 한 번 재판 붙어볼래? 라고 할 때에는 대표, 기자, 그거 편집자. 위에 어? 기사 내보내? 라고 사인했었던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부장님 정도 되겠지. 싹 다 묶어서 고소해버릴 거야.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아,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상 누가 이거 입증해야 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 땐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됩니다. 어느 구의의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 사람들이 엄청 욕하지. 뇌물 받은 국회의원 어떻게 될 거야?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를 제기할 거야. 먹혀? 안 먹혀. 보통 사람이 뇌물 먹는 거랑 국회의원이 뇌물 먹는 거랑은 내용과 질이 다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때는 해도 괜찮아. 소를 제기해도 먹히지 않을 거야.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겠네. 뭐라고? 공공의 이익이랑 개인의 타인의 명예훼손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누구? 공공의 이익이 크다라고 입증이 되면 공공의 이익이 이겨. 이렇게 되겠지.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해상하는 것보다 기간은 길지만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엄격한 성립요건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었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 막 또라이짓 하고 그거 신문 기자가 보도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네 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도 알아 그거 잘 안 먹힐 거라는 거. 그런데도 왜 해? 일종의 길들이기 같은 거예요. 너는 귀찮게 해야겠다. 얘가. 다 못생기들이지. 마지막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아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의 의의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혹은 얘네들의 목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번 한번 진짜 찾으러 갑시다.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A, B, C 구분하지 않아서 그냥 피해를 받은 사람 다 이렇게 나 권리의 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 딱히 한계가 있지는 않아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요건의 차이 오! 언론중재법상으로 근거할 거냐 민법에 근거할 거냐 나눠서 설명해 주죠. 3번 맞는 얘기 정답 다른 권리와 대비하지는 않았어요 탈락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 변화된 양상도 없어 탈락 정답은 3번 그러면 여기 20번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만한 내용은 이거네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언 양상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성립요건의 비교 그 다음에 가는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 얘네들은 맞는 말이다 라고 그냥 기억 정도 해 놓으면 되지 물론 이제 OX 문제는 엄청 많을 테지만 옆에 21번 나머지 거 얘네들 일단 답은 5번 찾았는데 왜 맞는지 찾으러 갈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야 너 나랑 붙어 라고 해놨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디 있었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해도 타인의 명예훼손을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게 21에 2번 21에 2번 21에 또 3번 보러 갈게요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이거는 찾지 말고 그냥 쓰자 민법상 10년 언론중재법상 6개월 훨씬 길지 20백이로 20백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그렇죠 제가 아까 꼬불꼬불 밑줄 그으면서 용수가 사랑에는 안된다라고 해서 그럼 언제 해당된다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조건이었다 아까 계속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건 5번 22, 23번 했구요 24번 보러 갈게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세모기자의 신문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해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오케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할 수 있는 첫번째 조건 확인 A는 다음의 내용으로 땡땡신문사 대표자 또는 기자 B에게 정정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어머 여기가 또 힌트지 대표자 기자 B 싸그리 묶어서 청구했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민법에 의거라는 말을 썼나 민법에 그냥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그래서 본신문은 22년 9월 1일 신면 나중에 보면 정정 반론보도 나올 때 신면에 나와야 돼요 땡땡시 소재 동물병원에 입원한 반려견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땡땡시 소재와 모 동물병원에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처방전 발급하지 않고 이 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했다 너네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너네 보도 내용 요약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하면 밥을 줬네 안줬네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었더라 네 사실적 주장을 판단하는 거지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인 거지 밥 안준다고 했는데 밥은 줬더라고요 다음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어! 처방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오케이 우리도 인정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어 모르면서 글 쓰고 있어 이 부분은 뭐예요? 반론보도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지 반론보도의 성격이 있는 거죠 자 내려옵시다 누구 찾는 거야? 틀린 거 찾죠 1번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맞아요? 맞지?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얘 지금 무엇에 의거해서 민법 어이구야 민법에 따라서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올까요? 민법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 있죠 민법에 의할 때에는 쭉쭉쭉쭉쭉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4번에 1번 맞는 얘기예요 24에 2번 A와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보도 줬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받 줬다고 고쳐 임마 정정보도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상황은 오케이 사실 인정 하지만 사연이 있었어 내 얘기도 들어줘 그때는 반론보도 청구 완전 맞는 얘기 다음 세모세모신문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짜가 23년 9월 1일이라면 민법 764조에 의거해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언제? 10년 이내라면 이거지 10년 이내에요? 10년 이내지 그러니까 3번 괜찮아 비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지 않겠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사실적 주장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뭐야? 오른쪽 위로 올라옵시다 사실적 주장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밥을 졌냐 안 졌냐 CCTV를 가지고 증거로 들이밀면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밥을 졌냐 안 졌냐는 확인이 되는 사실적 증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치면 돼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왜 CCTV로 확인 가능하니까 5번 C사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아 네 알겠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일주일 이내에 땡땡 신문에 실어야 합니다 어디에? 신명에 실어야 돼 글자 크기도 똑같이 표제 부제 보면 해가지고 글씨 굵기 다른데 있으면 그거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맞지? 틀린 건 4번 25번은요 네 어휘니까 그냥 바로 답 알려드릴게요 정답 5번이에요 증진하다 라는 거는 뭐예요? 기운이나 세력이 늘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E의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 ABCDE 누구야? D가 싣다 E는 어딨어? 어 회복을 돕다야 회복을 돕다에서 돕다야 여기에서의 돕다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남 혹은 남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남의 일에 도움을 주다 뭐 고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니까 뜻이 조금 다르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요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